자 이번 시간에는 문서의 로딩과 관련된 이벤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서의 로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때 어떤 타이밍에 실행을 해야지만 문서에 있는 엘리먼트들에게 정확하게 또 문제없이 어떠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코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우선 바디 태그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타겟인 엘리먼트 태그가 있구요. 그리고 헬로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헤드 태그에서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서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콘솔에 출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출력이 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널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이 문서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 값이 타겟인 이 엘리먼트의 객체 값을 콘솔로그를 통해서 콘솔에 호출하려고 했는데 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널이 출력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다시 돌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코드를 실행시켜 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여기서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html 태그는 여기서 실행이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의 레퍼런스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콘솔에 출력하는 것을 여기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이 타겟인 p 태그의 p 태그를 만드는 것을 여기서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서는 뭐가 먼저일까요?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 태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는 바로 이 p 태그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리턴 값이 getElementById의 리턴 값이 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잘라서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가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잘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스크립트가 호출될 때 이미 여기에 있는 p 태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 엘리먼트 ById를 통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p 태그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 태그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또는 헤드 태그에서는 엘리먼트를 제거할 수 없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큰일 나겠죠?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제가 바디 태그 제일 끝에다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헤드 태그 안쪽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전과 똑같이 자 이렇게 헤드 태그 안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예전과 똑같기 때문에 잘 안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웹페이지 전체를 대표하는 그 객체를 담고 있는 윈도우 객체 전역 객체이면서 이 창 전체 브라우저 자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죠. 브라우저의 특정한 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타입 중에 온노드라는 이벤트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 이벤트 타입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코드를 배치를 시키게 되면 바로 온노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것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바로 그 온노드가 호출되는 시점은 이 웹페이지의 문서가 자 여기는 이 바디 태그 안쪽에 있는 모든 이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화면에 렌더링이 끝나고 로딩이 필요하다면 이미지 같은 것들에 대한 로딩까지 다 끝난 다음에 브라우저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이벤트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온노드 이벤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그 코드를 위치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온노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코드들이 호출되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p 태그를 찾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온노드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냐면 이 웹페이지 전체가 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이 다 끝나고 이 바디 태그 안쪽에 어떤 이미지와 같은 것들 또는 뭐 스크립트 태그나 뭐 여러가지 다운로드가 필요한 그러한 리소스까지 다운로드가 완전히 끝났을 때 브라우저에 의해서 윈도우의 온노드 객체가 자동으로 호출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찾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를 우리가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노드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addEventListener를 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addEventListener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는 loadEvent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컷해서 이렇게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실행되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실행이 됐지만 현재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웹페이지의 모든 요소들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온노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의 핸들러 부분은 안전하게 문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서에 예를 들면 imgsic 하고서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보죠. 자 실행을 시키면 예 보시는 것처럼 너무 확대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생활코딩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미지가 다운로드 돼서 브라우저에 의해서 화면에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미지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또는 서버가 많은 부하를 받고 있어서 빠른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온노드 이벤트는 그 모든 리소스들이 다운로드가 다 끝날 때까지 호출이 지연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느리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엘리먼트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각의 웹페이지에 이런 b 태그나 img 태그나 이런 태그 자체 다운로드 해야 될 리소스들을 제외한 바로 그 엘리먼트들 자체에 대한 화면의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document.dome.content.loaded 라는 겁니다. 즉, DOM에 해당되는 컨텐트가 모두 로드가 끝나면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이고요. 이벤트는 이런 이미지들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html 태그가 ready 상태가 되면 화면에 렌더링이 끝나게 되면 그때 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이벤트 타입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그 점을 인지하시고 이것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오늘날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쓸 것이고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 어떤 방법을 알아서 라이브러리가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이벤트 타입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그리고 온로드와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